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트겐슈타인 여섯번째 강의 주제는 그림이론, 빌트테오리. 정말 재미있겠죠.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농고 제2명제에서 주로 그림이론을 다루는데요. 이것은 미학을 위하여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다루면서 인식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주 여러분들이 비트겐슈타인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강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림이론을 알게 됨으로써 보다 세밀하게, 촘촘하게 비트겐슈타인의 사유의 거물을 여러분들이 포착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의의 클라스를 아시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수업료 보내주세요. 강의 이어나갑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세계의 이해를 이미 이 예도는 세계란 무엇인가? 라는 강의에서 했죠. 저번 시간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몇 개 나타나죠. 이름으로 구성된, 이름의 연세로 나타나는 것은 사태라고 해서, 사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태는 하나냐? 예를 들면 책상 위에 연필이 있다. 그건 하나의 사태죠. 책상과 연필이라는 이름의 연세가 들어가죠. 그런데 책상 위에 연필은 또 어떤 집의 공간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집은 어떤 도시의 지역 안에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 세계는 다양한 이름들에 의하여 관계 맺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태는 하나가 아니고 복수야. 복수의 사태들의 논리적 가능성이 바로 사실이라고 해요. 타트자흡. 그러니까 사실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제1명제에서 세계는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라 사실들의 총체라고 해요. 여기에는 이미 인간이 이 세계를 그림으로 사유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 세계를 눈으로 바라본 어떤 상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 이름의 연세로 구성된 그 사태를 다른 사태와 연결하여서 이야기함으로써 이 페얼할트의 복수가 또 모여서 논리적 가능성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타트자흡. 사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물의 존재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칸트로부터 나왔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인식의 한계를 설정하잖아요. 이성에. 그리고 그 한계를 설정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거를 실천이성으로 보내. 에도가 세밀하게 강의했죠. 칸트는. 그러니까 신이라든지 자유의 개념이라든지 영혼불멸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성의 이성의 순수이성의 어떤 감각 직관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을 칸트를 따라가 큰 도시가 재미있죠. 그러니까 순수이성에서 실천이성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은 말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윤리적인 것도 진노스라고 해요. 무의미한 거라고 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미학적인 건 당연한 거고 신비로운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은 칸트가 이성의 한계 안에 두었던 순수이성의 한계 안에 두었던 것을 말할 수 있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칸트는 인식의 한계를 설정했다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언어 안에서 사유의 한계를 반드시 언어를 통하여 그어지는 사유의 한계를 설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물 자체는 알 수 없어요. 비트겐슈타인한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물과 직접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언어를 통하여 사물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은 각각 개별자들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사물의 대상에 대응하는 거죠. 이름의 연쇄가 바로 사태예요. 자합해요. 핥더라.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이름은 이게 삼명제, 사명제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름의 연쇄를 구성하는 명제를 엘레멘탈 자체라고 그래요. 이게 또 다른 말로 원소 명제도 되고 단순 명제도 되고 또 요소 명제 기본 명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엘레멘탈 자체는 이름만으로 구성된 거예요. 이게 사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태들이 모여서 복합명제를 형성하겠죠. 콤플렉스 쓸 자체라고 그러는데 이 복합명제가 바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또한 그림으로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요. 이미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들어오는 그걸 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표상이 바로 그림인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눈을 갖고 눈의 감각을 갖고 보는 게 없으면 그림이 이 세계를 그림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지로 나타나든 어떻든 이미지라는 말을 하려고 해도 감각 직관과 지각과 관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 그런데 인간은 그 그림을 그냥 그림으로서 가만히 이렇게 보느냐 그게 아니라 그 그림을 언어를 통하여 사유를 개당커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거의 어떤 사유를 따라가면 파트자허 사실 자체 명제 빌트 그림 이런 것들은 나란히 그죠? 그 다음에 개당커 사유 생각 이런 것들은 같이 이렇게 함께 인식론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림은 뭐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세계는 그림이야. 플라톤적으로 보면 이데아의 세계를 복사한 건 이 세계고 그걸 또 복사하는 게 예술가라 그러잖아. 그런데 그걸 다르게 고쳐 쓸 수 있어. 얘도는 그렇게 생각해. 이걸 조금 더 세밀화해서 사유하면 복사된 것을 또 복사하는 게 인간의 눈이야. 그걸 그리는 게 복사야 복사야 복사가 그림이야.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의 그림은. 맞죠? 복사된 이 세계를 눈으로 한 번 또 복사하죠. 왜? 이 세계의 사물 자체가 물 자체니까 눈으로 보는 거는 뭐예요? 물 자체가 아니야. 인간의 눈으로 들어오면 그건 물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이 세계를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또 복사를 하는 거죠. 그게 예술가는 뭐예요? 복사된 세계를 예술가의 눈으로 복사해서 그걸 또 그리는 거야. 복사의 복사야 복사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철학은 이렇게 재미있는 거야 여러분. 재미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은 뭐예요? 우리는 이 세계를 그림과 그림으로만 그래 그러니까 특정 이 세계에 대한 빌트 상을 갖게 돼. 그림은 근데 어떤 특징이 있어? 그림은 똑같이 이야기에 비트게슈타 아프 빌덴 이라 그래. 어떤 것을 모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복사죠. 어떤 것을 따라 다시 그리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언어사용 과 똑같아. 그리고 모든 그림은 그림 속에서만 의미를 가져.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림은 이 세계를 모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림이 형성되면 그림 안에는 뭐예요?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요소들은 특정 그림 속에서 나타난 대상을 모사하고 모사를 통하여 레프레젠티렌 표상하고 재현하고 나타내.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은 뭐예요? 언어랑 유사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명제 아니면 요소 명제 이름의 연설을 통하여 나타나면 그 사태가 그죠? 좌패어 할트가 논리적 참과 거짓의 가능성을 통하여 사실이 되잖아요. 복합명제와 대응하는 게 사실인데 이 사실은 하나의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언어 형식은 논리적 형식이지만 그림의 형식은 언어의 논리적 형식과는 분명히 다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개당커 사유의 관점에서 인식의 관점에서 보면 그림과 언어는 거의 일치합니다. 이 두 개를 갖고 인간은 이 세계를 특정 방식으로 사유하고 모사하고 그걸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세계와 관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림은 그 그림 안에 다양한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사물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사물들에 대한 어떤 그림 속에 그 대응되는 대상이 요소로서 나타나죠. 그리고 그 그림 안에는 특정 방식으로 다양한 이름들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이름들이 나타나죠. 그 요소가 의미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모든 그림은 그림 속에서만 의미를 갖게 그 그림을 벗어나게 되면 의미가 없어졌고요. 독특한 말을 합니다. 그림이론에서 그림의 요소를 모사하는 것은 맞지만 그림의 모사 형식을 모사할 수는 없어요. 맞죠. 그림의 모사 형식은 단지 자기를 드러내요. 이건 이런 거야. 이 세계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예도가 지금 존재숲에서 보이는 먼 산이 보여요. 그리고 그 밑에 도시가 있고 공원도 있고 집들도 있고 차들도 있어요.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과 그 존재자들은 특정 방식으로 이미 질서 잡혀져 있어요. 그 질서 잡혀져 있는 형식 자체를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바꿔지면 또 그 방식대로 우리는 눈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그 요소들을 특별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는 모사하는 거지 그 형식 자체를 모사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물 자체 같은 거야. 그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칸트한 데서 선음적 형식과 같은 거야. 그 형식을 모사할 수는 없어. 그 형식은 단지 언어로 표현될 수도 없어. 언어로 표현됐을 때 무의미한 거야. 그게 그림이론에서 그림의 다양한 요소들 이름들 그래서 명제로 따질 때 논리적 형식으로 따질 때 단순 명제와 복합 명제로 나타나는 사태와 사실들 그게 하나의 그림은 사실이고 논리적 언어로 표현하면 그 그림은 뭐야 사태로 구성된 거야. 그런데 그 사태는 또한 다양한 이름의 대상들로 구성된 거야. 그죠? 응. 그런데 이 그림 안에서의 모사 형식 자체를 모사할 수는 없어. 화가도 그래요. 화가는 모사 형식을 자기가 그리려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야. 모든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 모사 형식이 생기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사 형식은 비트겐슈타인의 어느 철학에 적용시키면 그림 안에서의 다양한 요소들은 사태를 구성하는 거죠. 이 다양한 요소들은 바로 어느 철학에서는 이름들이고 대상들인데 이런 것들은 모사를 통하여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특정 관계를 통하여 그죠? 이거를 그림 이론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스트룩트웨 구조라 그래요. 구조를 갖고 있고 그 구조 구조 안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무의미한 게 되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이 요소들의 모사 아프 빌둥이 바로 그림 이론 에서는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는 것에 들어 모사 형식 자체는 뭐야 말할 수 없는 거고 이 모사 형식은 단지 자기를 드러내는 거 이런 방식으로 비트겐슈타인의 설명 중요한 건 뭐죠? 화가는 특정 관점에서 그림을 그리죠. 우리는 이 세계를 특정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만약에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라면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겠죠. 인간이 아닌 어떤 우주의 다른 생명체 인간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겠죠. 인간은 어찌되었건 특정 방식으로 이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화가가 특정 방식으로 특정 관점에서 그림을 그리듯이 인간 역시도 세계를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이미 이 세계는 인간 거기에 대응하는 언어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모든 대상은 세계의 사물들은 이름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언어는 세계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림 안에 모사 형식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 세계는 인간의 언어의 대응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 이건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려. 그림의 묘사 형식이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면서 말할 수 있는 이미 말해진 것들을 끊임없이 해체하는 것처럼 말해서봐요. 그래서 무의미와 유의미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 과학의 명제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이지만 그래서 논리초락 논고를 실정주의자들이 처음에 엄청 좋아했어. 왜냐하면 이게 나왔을 때 사실 비트겐 슈타인은 프레게와 버틀란드 러셀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았잖아. 이게 100% 논리초락이고 어떤 실정주의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자연과학과 물리학의 어떤 그러한 명제들을 대변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야. 나중에 읽어보니까 아니거든. 심지어 논리초락 논고 마지막 부분에서 비트겐 슈타인은 나의 책을 다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부조리한 것으로 느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알베르 까미나 사르트르나 메를로 뽕띠가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이 말은 모든 걸 이해했으면 부조리한 것으로 내버리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 간 뒤에는 사다리를 지워버리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논리초락 논고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말할 수 있는 것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말할 수 있는 것을 명료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사유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는 것 그것은 매 순간 동일한 것을 보더라도 그건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맞죠? 여러분들 봐봐. 어느 날은 같은 산책하면서 같은 장면을 보는데 이렇게 보이고 어떤 날은 저렇게 보이고 그 그림이 다르게 나타나 그거는 그 요소들의 관계가 다른 방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 어떨 때는 분명하게 나의 앞에 보여지는 그 장면이 이런 식으로 느껴졌는데 어떨 때는 무한한 신비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장면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의 형식을 모사할 수 없다는 것 특정 모사로 완전히 환원될 수 없다라 이 세계도 그런 거죠. 그림 여러분 봐봐. 화가의 그림은 어떤 특정 관점을 갖고 예술가의 어떤 사유를 통하여 아주 오랜 기간 작업을 통하여 손작업을 통하여 나타나진 것은 그것은 볼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것 안에는 표현될 수 없는 것이 언제나 X로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리다의 차연이라든지 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 의미로 드러난 것만이 사태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의 명제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러한 명료한 명료한 유의미한 어떤 표현들을 우리는 그림 속에서 볼 수 있어. 그러나 그 그림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우리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또 다른 관계적 의미를 연관의 의미를 매순간 다른 방식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 역시도 이 세계의 모든 거죠. 모든 존재자들은 이름을 갖고 있고 그 이름들이 특정 맥락에서 사용될 때 이름 자체를 우리는 몰라요. 우월자이에요. 원초기호로서 모든 이름에는 어떤 특정 맥락으로 완전히 환원될 수 없는 그러한 기원점이 항상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특정 명제로 나타날 때 그 이름은 의미를 갖게 돼요. 특정 그림은 그것의 위치에 따라서 대상들의 위치에 따라서 특정 방식으로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그래서 명료화할 수 있어. 의미를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비트겐슈타인의 그 말에는 우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표현해 그런데 화가들도 작품을 통하여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화가가 의미화 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수의 의미들이 관람객의 전의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막 이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림 역시도 동일한 거예요. 거기에는 그림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 요소들이 자기를 레프레젠티렌 하는 재현하고 드러내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볼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재현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철학 농구의 뒤로 가면서는 이런 자기를 보여주는 말하는 것 명제로 말하는 말에서 의미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자체가 자기를 보여주고 세계를 바라보는 그림 자체가 자기를 보여주고 어느 표현한 것 안에서 표현되지 않은 것이 드러난 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의 개별 이름들은 이미 인간에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쏘기면 안 돼요. 이미 알려진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어느 게임을 하면 이거는 뭔가 새로운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닌 시쪽으로 가면 이거는 그냥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비트겐 슈타 에는 논리적 명제의 구조를 다루고 추론을 다루고 인식론을 다루고 그 다음 점점 이제 이 명제의 환원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 하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으로 또 넘어간다. 무의미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윤리학을 다루고 미학을 다루고 신비로운 것을 다루는 그러나 이런 영역을 비트겐 슈타 인이 있기 이전의 철학에서 다루지 않았다. 아니요.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다 다루었어. 가능하다면 철학은 이런 경계짓기를 분명하게 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을 더 명료하게 함으로써 경험 가능한 영역을 확실히 하자는 거고 그것을 벗어나는 무의미의 영역은 가능하다면 경험 가능한 것에 어떤 한계 설정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비판은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이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에 철학 자체가 혼돈스러워졌다. 이런 면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뒤로 가다 보면 자기도 동일하게 신비를 끌어오거든. 그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단지 이 세계를 발견해 가면서 과학을 발전시켜 왔어요. 지금 있는 고도의 자연 과학의 이론들도 새로운 발견을 통해 언제 무너질지 몰라. 명제는 확정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견을 통하여 실험을 통하여 관찰을 통하여 변해가는 거잖아. 그렇다 그러면 자연 과학의 말할 수 있는 영역 명제의 영역 역시도 열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철학은 이러한 경계직기를 통하여 경험 가능한 영역을 명료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면 그래요. 신학이나 미학이나 윤리학 이런 것만 말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것 영역에 속하는 게 아닌가 경험 가능하지 않았던 게 경험 가능한 영역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성으로 열려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을 자기를 개시한다 그래서 세계 안에는 뭐야 자기를 보여주는 짜이겐 지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영역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 세계에는 존재하면 그것은 언제나 자기를 보여준다. 자기를 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논리초랑 농고를 전체를 다 읽으면 다시 초반에 했던 비판과는 다른 방식의 헷갈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명료하게 구분해요. 사물을 우리는 사물에 대응하는 이름을 명명할 뿐이야. 우리는 사물들의 관계에 어떻게만을 표현할 뿐이야말로 그리고 이 세계의 그림을 우리는 언어형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또 관점을 갖고 봐. 그러니까 그림은 언제나 언어와 함께 가는 거야. 인간의 인식론에서. 그러나 사물의 이름 자체를 우리는 몰라. 물 자체야. 사물의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사물의 존재로 나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어. 뒤쪽으로 가면 달라지죠.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화가의 그림 안에도 그 그림 속에서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이 그림 안에서 이 그림 의 요소들 다양한 사물들의 대상들 그림으로 옮겨진 것들이 그 그림 안에서 의미를 갖는 거잖아. 이 그림이 다른 걸로 옮겨지면 이건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 그죠? 뭐 갖다 떼붙여서 억지로 하면 되겠지. 그러나 하나의 그림은 그 그림 안에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거. 그런데 그 그림 안에서 우리는 논리적 형식으로 구성된 언어 형식의 도움을 받아서 이미 사유하기 때문에 그 그림을 이해합니다. 화가 역시 그림을 그릴 때 언어를 모른다 그러면 그냥 복사하려고 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사유를 못하고 우리는 언어 사용과 이 세계에 대한 그림의 형식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언어를 들을 때 그 상을 떠올립니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언어가 없다 그러면 그 상을 어떻게 떠올릴까? 언어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림은 이미 함께 복합적으로 우리가 후천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도 그죠? 함께 이거는 이렇게 부르자 이름을 붙일 때도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도 외국어를 배울 때도 이 그림을 이렇게 한 이런 기호를 붙인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잖아. 그래서 그림과 언어 기호의 어떤 거기에 대응하는 그 관계는 우리는 함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 안에 요소들은 우리가 언어로 명명할 수 있는 거죠. 그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그 의미를 추려낼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러나 그 대상 자체 이름 자체 사물 자체 어떻게 보기 그건 우리는 알 수 그래서 우리는 무엇 절대 몰라 바스는 절대 모르고 위 그 바스가 어떤 방식으로 다른 바스와 관계 맺고 있는지 특정 대상이 다른 대상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 어떻게만을 우리는 알 수 있는가 그림에서 의미도 동일한 걸 획득하는 거야. 모든 그림이 그래요. 그림에서 의미를 주는 것은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언어로 그것을 그림 형식을 모사하고 표현하는 것 그래서 재현하는 것 그것과 정말 유사해. 우리가 보면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이러한 그림의 역사에도 미학이란 학문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야. 철학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빌트와 그 다음 언어 형식으로서의 자체 명전은 같이 가는 거야. 비트겐슈타인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한테만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은 포스트 모든 강의 들은 사람도 알게 좋고 많이 나왔어 이쪽으로 그런데 비트겐슈타인 철학에 대한 철학적 인재는 정말 중요하거든. 그래서 에도가 세밀화 강좌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그림 속의 요소들의 어떻게를 우리는 알아. 그러나 그 그림이 그런 방식으로 그냥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맞죠? 그렇죠? 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이 백날 세계의 기원을 이야기해도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는 신비로 남아있어요. 원인은 계속해서 규명되는 거잖아. 원인을 안다고 존재하는 것 그 자체 까지도 자연 과학자들이 증명 안 해요. 우리는 이 세계를 그러니까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신비라는 것 말 비트겐슈타인 타투자 사실 개념은 자연과학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는 대개 물리학자들처럼 이 세계를 양자의 입자로 보지 않아요. 양자의 입자로 보면 세계가 얼마나 상망하게 해서 다 인간이든 구분이 없어. 다 양자의 입자인 거야. 먼지 같이 보이겠죠. 다. 그런데 우리는 꽃은 꽃으로 보고 나무는 나무로 보고 그 다음에 저기에 지나가는 동물은 개나 고양이로 보고 보죠. 그리고 사람은 사람으로 보고 그래서 미학적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비트겐슈타인의 사실 개념은 여기에 근접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 언어 형식을 분석했던 거예요. 세계는 언제나 언어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로 밖에는 세계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한계 설정을 명확하게 한다는 건 언제나 언어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자기를 드러낼 때마다 새로운 신비로서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도 동일한 것의 경험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림 형식은 하나의 관점만 제공 하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몇순간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 세계 역시도 그런 방식으로 열려졌다. 자기를 감추었다. 자기를 드러낸다. 하이데거랑 연결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아름답다. 살만하다. 그리고 우리는 홀로 떨어진 그런 유아론자들이 아니라 그림과 언어를 통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림을 통해 또한 언어를 통해 이 세계와 관계함으로써 지금도 우리의 삶 신비로운 풍성함이 느껴지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차있다. 그래서 삶은 살만한 것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닌가 예도는 생각해 봅니다. 예도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주스